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리 내 잘못이 아니라 해도 사람이 말을 그지같이 하면 세상 모두를 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그런 교훈이 가득 담긴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무편집본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바퀴벌레 소굴인 시댁에서 자꾸만 반찬을 가져오는 남편과 미친 시무 욕좀 해주세요 라고 외치다가 욕 오지게 처먹고 도망가버린 여인 원제 바퀴벌레 소굴 시댁에서 자꾸 반찬 가져오는 남편 저는 지금 신축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결혼 초기 때 남편 어머니가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허물어 가지고 팔아버리고 그 돈 보태줄 테니까 신축아파트 사가지고 같이 살자 이거죠 참고로 홀엄이고 그 집 1억 정도 해요 저는 죽기 살기로 싫다 했었고 그럴 거면 나 결혼 엎어버릴 거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가지고 결국 시어머니는 원래 살던 오래된 주택에서 홀로 살게 됐어요 문제는 그 오래된 주택이 바퀴벌레 소굴이라는 거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찾아와가지고 반찬을 주고 가요 아니면 남편을 불러가지고 가져가라 그러고 진짜 이 반찬들 볼 때마다 바퀴벌레 알이 들어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밥만 뚝 떨어지고 소름돋고 막 머리카락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도 처음엔 좋게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반찬 같은 거 받아오지 마라 아니 어머님도 왜 그러시냐 당신 힘들게 왜 자꾸 만들어 보내는 거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 처먹고 계속 반찬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 집에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기도 있는데 음식이나 가져온 물건에서 바퀴벌레 알이라도 바퀴벌레 알이라도 묻어 있어가지고 집에 바퀴벌레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큰일 난다고 바퀴벌레는 잡기도 힘들고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절대 안 생기게 처음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찌어찌하다가 싸웠는데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제가 개무시한다고 뭐 옛날부터 그랬다 너는 싸가지가 없었다 그래도 내가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바퀴벌레로 우리 엄마를 모욕주고 있다 무시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감정이 올라오는 건지 이 남자가 막 우는 거예요 울더라고 아니 진지하게 제가 생각하는 제 잘못은 저런 이상한 집안이랑 결혼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애 있는 집에 바퀴벌레 때문에 반찬 얻어보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게 이게 정말 싸가지 없는 거예요? 야 니네 집구석에 바퀴벌레 그 모양으로 되면서 그러고 사는 니네 집안이 더 싸가지 없고 그지 같다 이런 집안이다라고 했더니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울더라고요 자기 엄마를 무시한다나? 벌레 보듯한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 중인데요 다만 아이가 있으니까 골치가 좀 아픈 상황이에요 아니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는 시댁에서 만들어준 반찬 같은 거 이거를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용돈까지 드리는 그런 며느리가 정상인가요? 아니면 바퀴벌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말을 한 며느리가 정상인가요? 너무 가난하고 홀시모랑 사는 홀라들 홀엄마랑 사는 홀아들 집기둥 이런 집안 기둥은 뽑아온 게 아닌데 제 잘못이에요 이건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셔도 달기 받을게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래요? 바퀴벌레 속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극혐하죠 근데 말이죠 그거와 별개로 님은 예의가 너무 없네요 왜? 이혼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여하튼 이거 하나 꼭 명심하세요 소송하잖아요? 유책 배우자는 바로 님일 겁니다 댓글 유책 배우자 쓴이 맞죠? 시댁에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는 이혼 사유가 안 되겠지만 배우자한테 말 거지같이 하는 건 이혼 사유 맞고 이건 언어폭력이거든 2번 아우 이딴 댓글이 베풀이네? 아니 좋게 좋게 돌려 말해도 못 알아 쳐먹으니까 바퀴벌레 얘기를 한 거잖아 그리고 남자가 먼저 오버해서 화를 내니까 결국에 쓴이도 거칠게 얘기가 나간 거 아니냐고 2번 객관적으로 들어도 네가 시어머니 무시하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것도 너무 심하게요 시어머니를 무슨 벌레 보듯하네? 어른 대우는 커녕 길거리 노숙자 보듯하네? 그래요 이혼이 낫겠네요 남편도 정 떨어져가지고 못 살 것 같아 3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입장 바꿔서 니네 친정엄마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럼 그 집에 사는 시어머니는 손자도 못 보겠네요? 시어머니 손가방에도 바퀴 알이나 새끼 바퀴벌레 묻어올지 모르는데 안 그래? 그리고 그 집아들은 자기 어머니도 못 보고 살아야 하는 거고 맞아요? 아니 밖에 나가면 잔디밭이나 벤치는 어떻게 앉아? 그리고 식당은 어떻게 가고 술집은 또 어떻게 가? 어? 4번 아니 바퀴벌레 얘기를 굳이 그렇게 해야 했을까? 다른 거절멘트도 분명 많이 있었을 텐데 너무 못된 거 아니야? 대답글 좋게 말해도 못 알아 처먹는다잖아 뭘 더 어쩌라고 5번 야 너희 집에 세스코 인정마크 붙어있고 또 집에 택배나 골판지 상자 하나도 안 들여오면 내 인정할게 6번 아니 그럼 너랑 연애할 때 바퀴벌레 소골에서 빨래한 옷 입고 그렇게 만났을 텐데 어? 그런 남자랑 팔짱도 잘 끼고 뽀뽀도 오지기하고 꽁꽁도 잘하면서 애도 잘 만들었네? 7번 아니 근데 애 엄마 말투가 왜 이렇게 참박하대요? 바퀴벌레 소골 그래 싫을 수는 있어 있는데 그렇게 싫을 거면 그 집구석 보고도 뭐하러 결혼했다는 거야? 어? 왜 결혼했어? 너 진짜 왕싸가지다? 8번 이거는 상식이 떨어지는 거니 아니면 지능이 떨어지는 거니 집에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다 네 신랑은 너 같은 거랑 이혼 안 하고 뭐하는 거라니? 바퀴벌레는 아파트 화단에만 가둬 있어 마트 장볼 때 따라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택배 상자에 택배 상자에 알을 제일 잘 깐다고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랑 위생 문제 이걸로 뭐라고 해야지 어? 바퀴벌레? 그리고 너 배달음식 같은 거 절대 안 먹지? 어디 감히 바퀴벌레를 함부로 갖다 붙이고 날지야 네 어머니는 네 인상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길러준 거니? 어머니가 누구야? 9번 아니 근데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서 낳고 자란 남편이랑은 어떻게 결혼을 하고 또 관계도 해가지고 애까지 낳았대요? 몸에 바퀴벌레 알 묻어 있을 것 같지 않았나요? 그건 또 괜찮았나 봐? 10번 글 초반에 호러미 부분에서 야 이거 보통 싸가지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미 했지 나는 추가 댓글 읽어보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냐라는 댓글들 있는데 추가 글 올립니다 사실 결혼 인사 드리러 갔더니 반대를 하더라고요 내 아들은 시청 다니는데 너는 중소기업 다니네? 이러면서요 참고로 지금은 저희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 이후로부터 인사 드리러 가도 사람을 무시하고 이 세상 모든 직업 공무원이 최고다 이런 소리하고 참고로 남편은 9급이었고 현재는 8급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 저도 정 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반찬을 준다면서 찾아오니까 좋겠냐고 게다가 실제로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 바퀴벌레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맥스포게를 사가지고 설치를 해준 상황인데 의심이 가는 곳은 남편 어머니 집뿐입니다 아 자기 집에도 바퀴벌레가 나왔네요 여기 신축 아파트인데 17층 집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계룡남도 아니고 계룡남이랑은 더 이상 안될 것 같아요 개천에서 공무원 남 이거 말이지 댓글 1번 아니 근데 반찬에 바퀴 알이 어떻게 붙어있대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는 소리냐 이거지 내 말은 2번 와 완전 개 더럽고 불결하다 오구오구 편들어줄 줄 알았는데 확 두들겨 맞으니까 글쓴이 왈 흐씨 이게 아닌데 3번 반찬으로 바퀴 알 나오는 것보다 택배 상자 같은 포장용품에 붙어있는 알이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17층에서 바퀴 나온 걸로 소설을 까고 앉았네 이거 끌깔깔 4번 바퀴벌레 그거 택배 상자에 껴가지고 오던데 게다가 날아다니는 바퀴벌레는 자기 혼자 6층 정도는 거뜬하죠 잘 날아가 5번 남편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딴 여자랑 살고 있는 거겠지 6번 세스코 불러가지고 빵멸을 해버리고 싶다 바퀴벌레 말고 너 말이야 너 7번 야 추가해서 인성 제대로 나오네 욕 먹으니까 원래 그랬고 또 남자 경제를 운운해가며 자기보다 못났다고 하면서 합리화하는 거 너무 찌질하다 알았으니까 그냥 빨리 이혼해라 8번 추각을 읽어봤고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도 알겠어요 뭐 이혼이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쓰니 내가 다른 건 그렇다 치겠는데 너 말투 이건 진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잠시 나오는 그런 말투가 아니라 그냥 너는 평소 쓰는 그런 말투야 그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님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비난받습니다 실제 내 지인 중에 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실제로 거리두기를 할 것 같아요 왜 바퀴보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싫으니까 이래가지고 펑 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저렇게 싸가지 없게 하니까 자기 편을 들어주려던 사람들이 다 유턴해버리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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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